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 밸런스 보컬 강좌입니다. 오늘은 목소리 좋아지는 방법, 목소리 훈련법에 대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걸 찍었었는데 살짝 망해서 안 찍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컬 밸런스 강좌를 보기 전에 보컬 신조 보컬의 결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강좌를 본다고 발성 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강좌 본다고 해서 목소리가 바로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한 가지 강좌만 보기보다는 다른 연관된 강좌들을 꼭 봐본다. 목소리 관련 강좌들 중에 성대 접촉 강좌라든지 책 읽기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연관된 강좌들을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발성 관련된 본인이 관심 있으신 강좌들, 연관된 강좌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 영상으로 노래 발성을 배우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정말 늘고 싶다면 제대로 외우고 연습하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지만 연습이 결국엔 제일 중요합니다. 4번 모르면 질문하고 안되면 연습하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좋아지는 방법, 목소리 훈련법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노래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말을 하시는 모든 분들,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1번. 현재 나의 목소리는? 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되어진 목소리일까요? 제가 지금 가진 이 목소리 있죠?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이 목소리는 저의 원래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목소리를 가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목소리가 된 거거든요. 이 정도 목소리가 어느 정도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 좋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너무 감사한데 목소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제가 했었고 제일 많이 했던 게 제가 예전에 한 24살 때, 그 정도 때 가장 피크였는데 그때 목소리를 위해서 책 읽기 훈련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27, 8, 9, 30 이렇게 되면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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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대한 것들 훈련을 했고 발성적인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시면요. 절대 목소리가 타고난다는 것은 타고나는 어떤 목소리가 따로 존재하는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의 목소리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첫 번째, 타고남이란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타고나는 성대 예를 들어 저는 바리톤의 성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대가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목소리가 얇은 사람들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은 타고난 성대 자체가 얇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기본 음 자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 자체가 얇은 겁니다. 성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것이고 그 다음에 타고나기로 후두가 크고 작고부터 시작해서 이 공명강이라고 해서 성도 이 목이 긴 사람들은 성도가 길어서 제가 후두를 내리면 목소리가 더 깊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후두 위치는 이것도 역시 습관과 여러 가지 후두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두 위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타고난 목 자체가 짧거나 긴 것에 의해서도 목소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타고난 부분 그러니까 목길이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성대, 타고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저는 나머지 세 개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싶어요. 얘는 별거 아니에요. 얘는 별게 아니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습관, 성격, 훈련. 첫 번째로 습관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에 대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부모님의 목소리나 친구들의 말투 그 다음에 나의 성격과 등등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내가 말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땠냐면요. 말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막 논쟁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뭐가 아니다 싶으면 야 뭐 쪼쪼쪼 이러면서 막 말을 많이 했어요.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머릿속에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자꾸 하니까 내 의지보다 내 성대보다 호흡이 더 빨리 나가요. 그래서 야!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자료들이 다 존재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소리가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허스키하고 굉장히 뭐 한 한 시간 얘기하면 목 쉬는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저의 습관과 성격이 합쳐져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말할 때 아 아 이 정도 소리까지 났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이 습관과 성격이 합쳐진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 그분들 그 친구들의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놀잖아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초등학생들 중에 흥분 잘하고 막 말을 막 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고 조곤조곤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 소심해가지고 말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에 가진 친구들은 목소리가 보통 작고요. 말이 좀 천천히 나옵니다.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친구들 다혈질인 친구들은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딴딴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아 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현재 자기 목소리가 결정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어 말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좁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좁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에 요즘 유명하신 뭐 철구님 계시잖아요. 철구님 목소리를 따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친구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따라하시면 뭐 에그야 뭐 이렇게 이런 막 아 이런 거 아 그리고 로이주 그분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목소리들을 따라하시면은 약간 되게 좁은 목소리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막 아 아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하시면 말하는 목소리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소리적으로 따라하고 싶으시면 따라하셔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훈련입니다. 후천적으로 훈련을 했을 때 목소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갑시다. 책 읽기 말하기 연습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걸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발성 연습도 물론 있지만 발성 연습은 이제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스케일 피아노 스케일을 가지고 이런 스케일 연습하면서 발성 연습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고 피아노가 싫으시고 틀에 짜여진 이 발성 연습 하기 싫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로 하는 발성 연습은 뺐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책 읽기로 하는 연습 알려드릴게요. 책을 바로 앞에 두고 책을 찾고 있네요. 책 읽기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책은 제가 읽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발성에 관련된 서적입니다. 남도연 발성법이라는 책인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음성언어의학연구소 교수님이신 남도연 교수님께서 쓰셨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목소리 발성에 관련된 서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보시는 걸 사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책 읽기 연습 말하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 항목이 크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호흡 두 번째 후두 공명강 세 번째 성대 접촉 네 번째 발음 다섯 번째 어기앙 인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벌써 강자가 9분이나 지났네요. 여러분 이 강자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짧고 간결한 강자 보고 얕게 익히지 마시고요. 제대로 좀 길 수도 있지만 강자를 끝까지 잘 보시고 그대로 연습을 잘 하셔서 목소리 좋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길어질까 봐 미리 높아심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후두 공명강 성대 접촉 발음 억양 첫 번째 호흡입니다. 호흡은 뭐냐면요.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정확하게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해요. 호흡 그런데 아까도 성격이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말을 크게 하거나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말하는 목소리 자체가 작으세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용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생각보다 어느 정도의 목소리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굉장히 목소리가 작잖아요. 이렇게 계속 훈련하시면 절대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엄청 크게는 아니고요. 일정량 이상 크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 관련된 강좌 뭐가 있을까요? 보컬 밸런스 강좌의 호흡 검색만 해보셔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관련 강좌들과 특히나 울트라브리드 훈련 강좌들 두가지 있는데 이거 검색하셔서 울트라브리드 같은 거 훈련하시면 목소리에 굉장히 에너지원이 되는 호흡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직방이에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호흡 관련 훈련을 해보시고 호흡을 내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두번째 후두와 공명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후두는 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후두를 내리고 말하면 이런 목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두를 내리고 후두를 올리고 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이 후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또 많으시기 때문에 역시 여기와 관련된 강좌를 알려드리자면 후두에 관련된 강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후두 내리기나 등등등 이런 것들 검색하셔서 후두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후두의 움직임 그리고 공명강 안에 공간을 좀 더 확장시키는 하품하듯이 말하라 하품하듯이 노래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관련된 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두 관련 강좌들 목렬기 강좌 이런 것들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명강을 좀 더 넓혀주듯이 체계익리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성대접촉입니다. 성대접촉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목소리 음색이 나타나는 거 성대접촉이라고 그래요. 박수처럼 짝 하면 짝 소리가잖아요. 근데 제가 박수를 이렇게 치면 소리가 잘 안 나죠. 근데 이렇게 치면 짝 하고 소리가 나죠. 성대도 박수처럼 짝 하고 목소리를 내야 이렇게 해야 목소리가 정확하고 진하게 나와요. 음색이. 그래서 목소리를 훈련하고 좋은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일정 이상의 성대접촉을 해서 나의 목소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대접촉을 덜하는 목소리는 뭐냐? 이런 목소리가 성대접촉을 덜하는 목소리입니다. 바람소리가 많이 섞이고 음색이 되게 없죠. 혹은 부드럽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성시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목소리 훈련을 제대로 하시려면 성대접촉을 더 해서 말씀하시면 더 좋은 목소리가 됩니다. 발성적으로요. 아시겠죠? 역시 이것도 성대접촉 관련 강자들이 있습니다. 성대접촉 관련 강자 강자가 볼 게 많네요. 근데 안 보셔도 그냥 제 지금 설명이 이해되시면 이대로 그냥 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발음 관련 강자는 없습니다. 제가 좋은 쪽을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발음이라는 게 저도 그런 연습했거든요.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목소리 훈련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젓가락 같은 거 물고 그 발음 똑바로게 하는 연습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제 입과 입술과 혀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명강을 조금 확장시켜서 정확하게 깊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좀 더 발음이 잘 됩니다. 그래야 좋은 목소리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양은 뭐냐면요. 보통 서울말은 억양이 별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어 야 밥 먹었어? 뭐 이 정도밖에 없죠. 별로 없죠. 근데 사투리나 특히나 부산쪽 경상도쪽 사투리나 영어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책읽기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영어는 헬로우 하와이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뭔가 제가 영어를 몰라서 죄송하지만 엄청난 억양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인터뷰 라든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시면 굉장히 억양이 다양해서 억양이 많이 들어가서 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억양을 제 지금 말 들어보시면 음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말 할 때 그거 아시죠?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예요? 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억양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로버트 할리입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다도시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안녕하세요 뭐 이다도시 뭐 이렇게 맞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민망하네요. 민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책 읽기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책 읽기 강좌에서도 아 한툭백이야 실례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네 그만하세요. 그래서 자꾸 채팅창을 보느라 제가 죄송합니다. 머린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린말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읽을 건데 책 읽기 연습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훈련하실 때 이 다섯 가지를 꼭 생각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읽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똑같이 알려드려도 다르게 연습하실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예시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생각 없이 성악발성법에 대한 이론적인 언급은 벌써 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는 아직 오페라도 산생하기 전이었고 발성의 중흥기도 맞이하기 전이었으나 발성에 대한 이론과 이론적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도 존재하였다. 이 정도 이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겁니다.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야 오늘 며칠이야 15일이지 15번 일어나서 거기 읽어봐 두 번째 줄부터 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악발성법에 대한 이런 식으로 감정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읽기 귀찮은데 읽는 거의 그런 로봇 같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악발성법에 대한 이론적인 이게 아니고요. 제가 연습하는 목소리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똑바르게 하고요. 성악발성법에 대한 이론적인 언급은 벌써 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는 아직 오페라도 탄생하기 전이었고 발성의 중흥기도 맞이하기 전이었으나 발성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도 존재하였다. 그 후 오페라의 탄생과 거세가수인 카스트라토의 등장과 더불어 위대한 작곡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들에 의하여 18세기 초에 첫 번째 벨칸토 발성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실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알려주고 나서 그 제자들한테 시켜봤어요. 자 해봐 하고서 책을 주고 읽어봐 했습니다. 그 제자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악발성법에 대한 이론적인 언급은 벌써 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는 아직 오페라도 탄생하기 전이었고 발성의 중흥기도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별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너 지금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성악발성법에 대한 이론적인 언급은 벌써 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소리도 훨씬 더 또박또박 크게 읽어야 되고 억양도 훨씬 오버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목소리를 자꾸 제대로 내려고 노력하는 이거를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더해서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크고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억양을 넣어서 녹방 아닙니다. 네. 생방입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녹방이시겠지만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신 분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읽으실 때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책 같은 거 읽으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성악발성법은 발성이론만으로는 완성되지 못하며 못하며 훈련을 통하여 뭔가 이런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발성기관이 발전되고 발성능력이 향상된다. 향상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하나씩 조금 풀어헤쳐서 말해보겠습니다.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호흡을 제가 계속 이렇게 쓰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생각보다 크게 말해야 된다는 거. 너무 크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후두 공명강 후두 공명강은 책 읽기에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발성이론에 관한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 유학 시절로 이렇게 좁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게 좁은 느낌 아닌가요? 답답하죠 약간. 근데 이거를 허브 받듯이 후두두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이거 연습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거지만 혹시나 잘 안 되시는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반복 연습을 하셔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넓히신 다음에 성악 발성법은 발성이론만으로는 완성되지 못하며 훈련을 통하여 발성기관이 발전되고 발성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식으로 후두를 내리고 모간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발음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자꾸 쓰니까 좋으면서도 힘들면서도 뭔가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 읽기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이 책뿐만 아니라요. 제가 좋아하는 발성서적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 책들 성경 가지고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책을 가지고 열심히 읽는 겁니다. 미친 듯이. 그렇게 자꾸 하셔서 목소리를 자꾸 교정을 하셔야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마다 단점들이 있어요. 성대 접촉이 너무 안 돼서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 목이 좁아서 목소리가 되게 답답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고 삑사리가 나는 사람 목소리가 작은 사람 목소리가 너무 큰 사람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그거에 맞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목소리가 작으면 더 크게 하려고 이렇게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뭐 배에 힘 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배에 힘 주라는 말 왜 하냐면요. 배에 힘을 주면 호흡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소리로 읽어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배에 힘을 주라는 건. 그런데 잘못 배에 힘 줬다가 이렇게 배에 힘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면 목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서 배에 힘을 주면서 기침하듯이 촛불을 여러 개 끄듯이 그렇게 약간 힘을 주면서 세게 절도 있게 크게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목소리 관련된 거 훈련하고 후드 관련된 거 훈련할 때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연습한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어렸을 때 그냥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 여기요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요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괜히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어 왔어? 응 어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보고 미쳤냐고 그래요.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뭔가 어색한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해줘. 훈련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여보세요? 뭐 이렇게 그냥 어 야 뭐 어디야? 어 나와?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어요. 진짜 실제로. 그 가끔 뭐 그 스팸 전화나 그 이동통신사 전화나 뭔가 실제 중요한 전화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일부러 그렇게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그거는 네 아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느낌 택배 아저씨 네 거기 문 앞에 놔주시면은 거기 앞에 그 보일러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제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연습을 하셔서 목소리를 자꾸 가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하나를 안 적었네요. 아 여기 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연습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권장합니다. 30분 이상 매일 저는 근데 이거 배우던 시기가 23, 24살 때 시작이었는데 그때 진짜 그 저를 이거 알려주셨던 선생님께서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해 하셔서 솔직히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은 하루에 30분씩 읽는 연습 계속하고 계속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단기간에 진짜 안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관리 강좌 제가 며칠 전에 찍었는데 목소리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항상 상승곡선은 아니거든요. 목이 쉬기도 하고 잘 안되기도 하고 답답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관리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와우 벌써 24분이 됐네요. 어쨌든 신경 써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좋은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롤모델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에 따라 어떤 목소리로 좀 갈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연설을 해야 되는 분들 CEO이시거나 뭔가 선생님 강의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약간 좀 더 후두를 내리시고 목소리를 정확하게 또박또박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식의 목소리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드러운 목소리를 하고 싶으시거나 높은 목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일부러 낮은 목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에 따라 연습을 조금 하는 걸 방향을 살짝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성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레슨을 했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목소리 목표로 하는 목소리의 질감과 그 정도에 따라서 목소리를 훈련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열심히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목소리를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에 내 호흡 그 다음에 후두와 공명각을 확장시켜줘서 더 정확한 발음 더 울림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것 그것에 엄청 중요한 건 성대 접촉이라는 것 아 아 아 아 아 이 목소리 성대가 성대가 벌어진 게 아니라 성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대가 올바르게 접촉돼서 목소리가 나게 하는 이 성대 접촉 그 다음에 정확한 발음을 자꾸 하려고 노력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의 억양을 넣어줘서 내 목소리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좋은 목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목소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 훈련을 하는 거 열심히 많이 하시다 보면은 성대모사 같은 것도 잘해줘요. 여러분 성대모사는 다음 나중에 방송에서 재롱잔치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꽤 길게 찍혔네요. 한 15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27분이 됐는데 연습을 통해 여러분 누구나 목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게 낮게 단단하게 부드럽게 허스키하게 얼마든지 연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꾸준하게 올바르게 계속적으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배우시는 것도 좋고요.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목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 목소리는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만드는 거는 여러 근육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력이 훈련이 되면 목소리도 바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강좌 밑에 댓글 바로 다셔도 되고요. 보컬밸런스 카페 네이버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보컬밸런스 카페에 오시면서 오셔서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하루 이내에 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훈련 잘해서 목관리 잘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목소리 쓰시는 분들 목관리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관리 강좌도 꼭 한번 봐보세요. 목을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책 읽기 강좌도 봐보시고요.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어쨌든 목소리 훈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책 많이 읽고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끝!